킬러 입장에서는 확실히 버프에요. 확실히 버프라고 말할 수 있고 재미있을 거야. 척들도 다양해지고 또 메타가 크게 변해서 나오는 킬러도 다양해지고 이런 점은 좋을 거야. 그러나 생존자 입장에서는 개발진은 명확히 제시했어. 뭐를? 협력 게임으로서의 방향성을. 개인풀 하지마라 라고 하는 것 같아. 자기 증명도 그래서 너프 안당한 거야. 협력이잖아. 협력 플레이를 요구하는 퍽은 전부 너프를 피해갔어. 제가 봤을 땐 이거 제2의 대격변 패치. 개발자 업데이트 2023년 3월. 이번 업데이트는 다양한 삶의 질 및 접근성 개선사항과 광범위한 밸런스 조정 목록이 포함되었습니다. Shall we start? 블러드웹 개선. 이거 드디어 나오네요. 블러드웹 개선. 너무 많은 불포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죠? 지금은 불포가 너무 많아서 다음 희생제 전에 불포를 사용할 시간이 없죠. 그죠? 킬러는 특히 5초만 잡히니까. 앞으로는 블러드웹 체인이라는 게 생긴대요. 첫 번째 새로운 추가사항은 매우 간단합니다. 블러드웹에 아무 노드나 선택하면 게임이 그 노드까지 필요한 것을 자동으로 구매합니다. 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원하는 목적지를 찍으면 자동으로 찍히는 거. 항상 그렇듯이 엔티티는 존재하며 체인이 완료되기 전에 노드가 소비될 수 있으니 현명하게 계획하시게 바랍니다. 난 이걸 원했어. 이거 이거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자, 자동 구매. 빠르고 저렴하게 캐릭터의 레벨을 높이고 무엇을 얻는지는 신경 안 쓴다면 블러드웹에 새로운 중앙 노드를 클릭하세요. 이 노드를 선택하면 현재 블러드웹이 완료될 때까지 자동으로 노드들을 구매합니다. 가장 저렴한 옵션에 우선순위를 드리기 때문에 기술과 같이 관심 있는 항목은 먼저 수동으로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이 기능은 부분적으로 완성된 블러드웹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다. 신캐드 나왔을 때 빨리빨리 후다닥 찍어야 되잖아. 그런 거 아주 좋아요. 이 기능이 진짜 간절했어, 나는. 이 가운데 버튼. 이제 이 가운데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저렴한 애드원들 위주로 찍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항출혈제를 얻고 싶다. 그러면 이것만 눌러도 이렇게 띵띵띵 이렇게 세 개가 동시에 먹어진다는 거지.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눌러 구매하기. 기본적으로 노드를 구매하려면 버튼을 꾹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클릭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가끔 손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자주 그렇죠? 이 새로운 옵션을 활성화하면 노드를 클릭하여 즉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다른 옵션들과 함께 사용해서 레벨업 프로세스를 더 높일 수 있죠. 이것도 좋아. 이것도 금방 금방 할 수 있어서 좋아. 공포범위 시각적 업데이트. 공포범위는 생존장애가 다가오는 살인마에 대해 경고하고 여러 기술을 활성화하는 게임의 필수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포범위는 시각적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형광장애인이나 난청 플레이어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이런 경우 기술을 강제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원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게임의 핵심 부분을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적 공포범위 기능을 도입합니다. 어... 내가 생각한대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살인마의 공포범위 오디오가 들릴 때마다 생존자의 가슴에 심장이 나타난다. 이 심장은 살인마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 크고 격렬하게. 심장이 뛰는 거 정도만. 심장이 뛰는 거 정도만 이렇게 알려준다. 내가 생각한대로 나왔어. 저는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게 모바일대바드는 방향까지 알려준단 말이야. 어디서 오는지까지. 그거는 진짜 심각한 건데. 그래도 방향은 안 알려주니까. 대충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소리로만도 알 수 있잖아요. 소리로만도 알 수 있잖아. 그런 정도라면은 괜찮은 것 같아. 딱 그 정도? 고양이가 쓸모없다라고 하기에는 보통 고양이는 은신형 킬러들 좀 견제하는 느낌으로 섞이는 거라 이거는 공포범위 오디오이기 때문에 은신킬러들은 당연히 안 보여주겠죠. 은신킬러를 보여준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은신킬러들 오디오는 애초에 없자다. 공포범위가 없으니까. 고양이가 무퍼기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 고양이는 은신킬러들에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더 중요하니까. 이제 생맹색약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 나타나고요. 오토에 입은 차량 보관소 지도 업데이트. 다음 업데이트에는 피해 오두막과 가스 헤븐 맵에 대한 밸런스 업데이트가 제공됩니다. 피해 오두막. 피두막은 다소 복잡한 맵이죠. 맵의 생성 방식에 따라 중앙지역의 판자가 많이 생성될 수 있고. 그러니까. 혹은 적게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시야 차단 장애물이 적어서 살인마가 생존자에게 몰래 다가가기 어려울 수 있죠. 반면에 지도 가장자리에는 여러 개의 미로 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구조물의 미로 타일이라 그래요. 영리한 생존자는 이러한 타일을 이용해서 더 강력한 루트를 만들어 살인마를 떠돌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뻑큐존 바로 앞에 절대판자 있고. 뺑뺑이 판자존 있고. 그 앞에 창틀 있고. 막 이러거든요. 이 맵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지도의 레이아웃을 크게 변경할 예정입니다. 피두막 자체가 이제 지도 중앙에 더 가깝게 유지됩니다. 지금은 약간 지도 끝쪽에 있죠.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들이 더 많이 설치되고 생존자가 도망칠 수 있는 경로의 일부를 분리했습니다. 미로 타일도 서로 분리되어 생존자가 도망치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나는 이거는 약간 조금 데바대 개발진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게임은 애초에 완벽한 밸런스가 불가능한 게임이야. 킬러들이 능력이 너무 다르고 에드온에 따라서도 굉장히 그 능력들이 천자 만별이고 생존자가 끼는 퍽들, 생존자가 협력하는 과정에서의 변수 그리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맵의 변수거든요. 때로는 킬러가 생존자를 잘 봐야 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생존자가 킬러를 잘 볼 수 있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킬러도 생존자를 잘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색적에도 도움을 받거나 식구나 고패 같은 애들이 고패는 조금 예외지만 식구 같은 애들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나는 그냥 밸런스 조정말을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맵을 아예 리메이크를 해버리네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버리네요. 약간 평균적인 거에 지금 요즘 집착을 하는 것 같아. 개발진이. 가스앱은 가스앱은 여러 개의 타일을 길게 늘어뜨린 독특한 자동차 더미를 특징으로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특수 타일은 게임 플레이에 방해가 될 수 있죠. 이 자동차 벽 주변에서 생존자를 쫓는 것도 생존자가 많이 앞선 상태라면 상당한 시간이 소비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동차 더미는 더 작은 단일 타일 덩어리로 나뉩니다. 또한 이 자동차 더미에는 판자가 생성될 수 있으며 데드존이 될 가능성을 줄입니다. 음... 이거는 좋은 패치다. 이건 좋은 패치. 일단 이 맵은 생존자도 킬러도 그렇게 좋아하는 맵은 아니었던 게 생존자는 중앙에 바위 쪽에 있는 발정에 날리면 무조건 게임 치고 이 자동차 쭉 놓여져 있는 곳이 너무 허허벌판이라 데드존이야. 그러니까 구조물 쓸 게 없어. 너무 허허벌판이야. 중요한 판자 두 개 빼면은 진짜 쓸 게 없거든. 중앙 쪽에. 두세 개 빼면은.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좀 이상한 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일단 이 자체는 지금 괜찮은 패치인 것 같아요. 가스웨벌 같은 경우는 너무 길게 늘어뜨린 패차 더미를 좀 자를 필요가 있었어요. 킬러나 생존자나 둘 다. 영역. 이러한 새로운 변경사항의 일부는 나머지 오토웨벌 저장소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가장자리 타일 지도의 경계를 따라 생성되는 작은 타일을 포함해서 새로운 판자 생성 위치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치료. 부상을 치료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가 건강상태는 팀이 발전기술이었는데 더 많은 시간을 벌 수 있죠. 하지만 너무 쉽고 빠르게 치료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당시간 동안 탈인마를 피할 수 있는 고도로 숙련된 생존자라면 더욱 큰 문제가 되죠. 생존자나는 비상용 구급상자만으로 약 10초만에 긴 추격 끝에 입은 피해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메디킷이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채용률이 높잖아요. 아무리 호재메타라 그래도 호재를 들어도 메디킷을 드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잖아. 추가 치료효과를 제공하는 기술 및 애드온을 제외하고 말이죠. 탈인마의 경우 생존자를 갈고리에 걸지 못하고 단순하게 생존자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생존자가 치료한다면 몇 초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맞아요. 공속이나 돼지 특히 공속 같은 게 아니라면 생존자가 눕히지 못했을 때 생존자를 부상 입히는 거는 큰 의미가 없게 되죠. 보통 이런 경우 생존자를 계속 부상으로 유지하고 다른 생존자로 타겟을 변경하는 게 현명한 결정이죠. 이를 염두에 두고 치료 기능에 몇 가지 변경사항을 적용합니다. 첫째 이제 치료는 완료하는데 기본적으로 24초가 돼야 됩니다. 굉장히 높으러 많이 하네? 이렇게 하면 생존자가 상처를 치료하는데 더 오랜 시간 하게 되고 살인마에게 입는 피해를 더 심각하게 느끼죠. 둘째 모든 구급상자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했습니다. 이제 모든 구급상자 내구도가 24로 설정되며 고갈되기 전에 한 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리스트를 통해 다양한 구급상자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16초 치료한다는 게 1초 단위라 내구도가 16이 이제 한 번 치료의 기준이었잖아요. 이제는 24초로 소요되게 만들고 내구도도 24로 설정이 된 것 같네요. 캠핑용 구급상자 캠핑 타인을 치료하는 속도가 20% 빨라진다. 기존 25% 구급상자 평범하지 않은 아이템 타인을 치료하는 속도가 25% 빨라진다. 기존 35% 음 이제 보니까 전반적으로 특징이 뭐냐면 내가 나를 치료할 때 보너스가 아니라 타인을 치료할 때 더 빠른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타인을 치료할 때 메디킷 써라. 이거 너 셀프 치료용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네. 그죠? 초디킷 내가 엄청 좋아하던 초디킷도 자가치료 속도 보너스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보디킷이죠. 타인을 치료하는 속도가 35% 이건 너프인데? 기존 50%였는데? 스킬체크 성공 구간도 너프가 됐네요. 보디킷 엄청 너프 됐네요. 초디킷도 거의 이거 의미가 없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구급상자 에드온을 수정했습니다. 구급상자에 더 많은 내구도를 부여하는 에드온 또한 수정했으며 이제 희생제에서 구급상자를 두 번 이상 생존재를 완전히 치료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으로 초록색 에드온 중에 16 내구도 추가하는 거 있었잖아요. 초록색 그 째릴 패드였나?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날라갔으니까 한 번의 구급상자로 두 번 이상 생존자를 치료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오직 한 번만 치료하는 걸로 그렇게 패치가 됐네요. 굉장히 심하게 너프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한 너프라고 생각하냐면 기존에 소울큐 버프 있었고 그리고 폭발 너프 있었고 그래서 킬러를 메인으로 하는 유저로서 나는 믿는다. 대바다 개발진이 킬러 보상 버프 해줄 거다. 혹은 적어도 킬러 개개인별로 좀 불리한 킬러들을 조정해줄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돼지 너프도 물론 돼지 너프가 이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 굉장히 크게 너프했네요.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좀 과하다. 자 기술 업데이트 자 이게 좀 중요하죠. 볼게요. 기어에드 현재 기어에드는 생존자의 건강이 악화되며 활성화되고 발전기를 수리하는 생존자가 스킬 체크에 대성공할 때마다 오라를 표시해줍니다. 살인마가 기어에드를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약간의 운이 필요했죠. 이젠 생존자가 건강을 잃으면 기어에드가 30초 동안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부상이든 빈사든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스킬 체크를 성공한 생존자는 8초 동안 자신의 오라가 살인마에게 드러납니다. 이러면은 거의 색적 퍽 중에 엄청난 퍽이 되겠는데? 근데 이 정도면 색적 퍽 중에 거의 최상급 아닌가? 지나친 열성 지나친 열성은 토템을 정화하면 활성화되며 수리 속도 보너스를 부여하고 주술 토템을 정화했다면 더 큰 보너스를 부여했죠. 앞으로 지나친 열성은 토템을 축복할 때도 활성화됩니다. 또한 보너스를 10%까지 상향 조절했습니다. 오 이건 좀 족 같은데? 이거는 좀 족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왔어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이게 10%라는 게 여러분 되게 커 보이잖아 놀라운 사실 회복력은 9%예요. 부상 상태 시 상시 9% 그래서 회복력이랑 비교하자면 호재를 꼈을 때 그냥 겸사겸사 끼는 그런 느낌인 거고 그래도 적당히 쓸만하게 버프된 것 같아요. 호재를 끼었을 때 지나친 열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재앙의 갈고리에 고통이 원래 원감이네요. 이 기술은 최근에 다시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죠. 폭발이 고인됐으니까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원감을 수정했으며 이제 각 생존자가 원감에 처음 걸릴 때마다 가장 높은 진행도를 가진 발전기가 폭발하며 진행도를 잃게 됩니다. 또한 보너스 수치를 11, 13, 15로 줄였습니다. 줄인 게 아니라 늘린 거 아니야? 1거래만 발동하는 건 알겠어. 1회용인 건 알겠어. 근데 기존이 더 작잖아. 이거 뭔 말이야? 늘은 건 맞아요? 이건 늘었다는 거죠? 음 원감 쓰레기 됐네요. 안 쓸듯 지금도 솔직히 몇몇 킬러 안 쓰는데 죽기 살기 데드하드는 6.1.0 업데이트 이후 인기가 식었지만 최근 다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번 미드 챕터를 통해 일부 수정될 예정입니다. 이제 데드하드는 생존자를 갈고리에서 안전하게 구출되면서 활성화됩니다. 네? 활성화되면 부상을 입고 질주하는 동안 추가 상호작용 버튼을 눌러서 인내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살찐에 걸립니다. 죽기 살기는 사용자를 데미지로부터 성공적으로 보호하면 비활성화됩니다. 이거 너무 쓰레기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데드하드가 리턴이 굉장한 퍽인 건 맞았어. 근데 이렇게까지 너프할 필요가 있었나라고 난 생각하거든. 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데드하드 굳이 너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아예 못 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구조를 끼지 왜 데드하드를 껴. 지금 난 지금 데드하드가 적당하다고 생각해. 물론 데드하드 너프가 될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왜냐하면 북미 쪽에서 데드하드 욕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해. 그러니까 한국 커뮤니티보다 북미 커뮤니티가 인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북미 커뮤니티의 말을 굉장히 많이 수렴한단 말이야. 데드하드 개발진은. 북미 커뮤니티에서 가장 욕이 많았었던 게 킬러는 폭발이고 생존자는 데하였어요. 그러니까 데하가 너프가 아니다. 데하가 오히려 버프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데하가 물론 가불기로 될 때가 되게 좀 있어요. 판자존 같은 데서 특히. 그래서 판자를 아끼면서 킬러랑 거리를 벌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퍽이었는데 그 데드하드를 카운터 칠 수 있는 에드온이나 킬러들도 좀 여러 개가 있었고 또 평지에서는 예전만큼 다른 구조물로 갈 때 쓴다거나 그런 것도 안 되고 전구 같은 경우를 친다 그래도 전기를 피하는 식으로 데하를 쓴다거나 이런 것도 안 됐잖아. 그래서 어떤 방구나 학지훈 같은 경우는 데드하드 너프가 오히려 자기의 간접적으로 크리티컬하게 작용했지만 전반적으로 따져서 죽기의 사기가 그렇게 막 너프를 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긴 했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는 메커니즘을 바꾼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해서 못쓰게 너프를 했네요. 뭐 탈짐 퍽을 안 쓰고 다른 걸 끼던지 혹은 그냥 펭프린트 이런 거 쓸 듯. 다음에 소금물의 부름 소금물의 부름은 작년 업데이트 이후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발전기 퇴보를 크게 증가시키며 생조자를 방해하면 발전기의 진입으로 없앨 수 있는 좋은 기술이죠. 기술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퇴보스트를 125%를 주셨습니다. 얘네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 아 나 좀 짜증날려 그래 슬슬 너무 극단적이다. 아니 200%에서 120%는 75% 감소하냐? 어떤 게임이 이딴 식으로 너프를 하고 이딴 식으로 조종을 하냐? 야 롤에서 이런 식으로 수치 조종하자면 개쌍욕 쳐먹어요 진짜로 데바데는 너프하거나 버프하거나 이래가지고 기존에 구매했던 퍽이나 DLC에 대해서 환불해주거나 이런 기능이 전혀 없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전혀 없고 그런데 항상 보면은 굉장히 수치적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조종을 해. 적절한 게 없어. 그냥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막 150% 정도는 해야죠. 150% 정도는. 125%면 야발. 그냥 발로 차는 거랑 뭐가 달라. 이러면 누가 쓰냐고. 이러면 과충전 쓰지 소금물을 안 쓰고. 근데 그 아래가 과충전 바로 있네요. 읽어볼게요. 소금물의 부름과 유사하게 과충전도 지난 1년 동안 비슷한 수준의 위력을 보였습니다. 이 기술은 발전기의 태보를 상당히 크게 늘리죠. 다른 기술들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퇴보 속도를 최대 130%를 줄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 퇴보 속도가 유리하게 적용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림으로 이를 상쇄하기 위해 퇴보의 시작 속도를 85% 높였습니다. 페널티까지 조절되었고 와 너무한데? 호재. 이 기술은 다방면으로 사용되는 치료 기술 중 하나죠. 당신과 동료들이 구급상자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치료 속도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호재는 더 이상 생존자가 구급상자 없이 치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신 다른 사람을 치료할 때 50% 치료 속도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이 보너스는 구급상자 이용해서 치료하는 경우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호재 범인의 부상당한 생존자의 오라가 다른 모든 생존자에게 드러납니다. 호재에서 이제 티백잉 받고 있으면 우리 팀에게 야 나 치료해줘 라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 치료할 때. 그러니까 협력을 강화하는 게 얘네가 말하는 게 뭔지는 알겠어. 얘네가 주장하는 게 얘네가 추구하는 게 너네 자꾸 개별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솔큐 버프 해주는 거, 인터페이스 버프 해주는 것도 개별적으로 알아서 각자 따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서로 단서를 주고 협력 행동을 강화해줄 테니까 너네 협력해서 나가는 4대1 게임의 근본 정신을 살려라. 라고 하는 거 같아. 팀 게임을 하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방향성으로 좋다고 생각해. 근데 이러면은 호재는 안 쓸 것 같아요. 호재 안 쓸 것 같아. 뭐라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의도는 좋아. 방법이 병신 같아서 그렇지. 의도는 좋아. 나 지금 아래 못 보겠어. 여러분 어떡해? 아래를 못 보겠어.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지나친 열성 호재 쓰는 김에 쓴다 그랬는데 그냥 안 쓸 듯. 호재랑 함께 안 쓸 듯. 나 살이면 없대 텐데 무서워가지고 못 읽겠어.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 미드 챕터부터 업데이트마다 살인마에 대한 다양한 작은 조정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과거에 수행한 큰 규모의 제작업보다 작은 업데이트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새로운 기능이나 중요한 변경사항보다 숫자 조정, 수치 조절에 더 중점을 둔다. 물론 더 큰 제작업 또한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주기적인 세부 조정 패치도 중요하죠. 힐빌리. 전기톱을 마음 편하게 작동하세요. 이제 과열에 대해 걱정 덜 하셔도 됩니다. 과열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전기톱의 시동시장 및 회전할 때 발생하는 열의 양이 극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이제 짧은 고리에서 사용할 때 혹은 생중자를 짧은 고리에 추격할 때 과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죠.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기톱 질주가 끝나자마자 열이 발산되기 시작합니다. 즉, 짧은 질주에서 생성된 열의 대부분은 전기톱이 다른 공격을 준비할 때 이미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전기톱 질주 중 발생하는 열의 양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위의 변경사항이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더 오래 질주하면 전기톱이 더 빨리 과열되므로 맵의 가장자리에서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쌍판화 에드온을 하향했습니다. 이 에드온들은 이전보다 낮은 이동속도와 열 감소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줄 거면 그냥 다 주지 안 그래도 개쓰레기 킬러 아무도 안 하는 병신 킬러인데 이거 요기 쌍욕이 절로 나와 그냥 쌍판화 에드온을 하향을 그나마 쓸만한 에드온 하향 조절했다고? 로밍력 감소, 대인전 증가인데 힐빌리의 로밍력이 예전보다 많이 너프가 되고 대인전 측면에서는 조금 강화가 됐네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피그, 존의 진료 기록은 앉아서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너스를 부여하죠. 세상 에드온의 속도 증가 보너스를 10%로 상향 조절했습니다. 이건 의미 있어. 이건 왜 의미 있냐면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렸었던 암살 피그 세팅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좀 의미 있어. 그런 거 안 할 때 의미가 없겠지만 여튼 뭐 실내맵에서 내가 웨퍼링을 쓴다면 충분히 채용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 자 악귀, 온이죠. 검게 변한 발톱과 피 묻은 감염 에드온을 사용하면 피픽 구체 흡수를 했을 때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에드온들은 저희가 원하는 만큼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했습니다. 피픽 구체를 흡수하는 동안 이동 속도가 각각 0.4에서 0.7m 증가합니다. 0.1씩 증가시켰네요. 피픽 구체 호르륵 호르륵 낙지 할 때 이제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지 않아 그거를 좀 버프하는 건데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쓸 것 같아. 나이트메어. 양그린블럭과 유니콘 그린블럭 에드온은 생존자가 꿈 함정 또는 꿈 판자와 상호작용할 때 실명을 유발합니다. 쓰레기 퍼기였죠. 쓰레기 에드온이었죠.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각 에드온의 실명 상태 쓰레기 같은 지속 시간을 30초씩 늘렸습니다. 30초나 늘렸네요. 실명은 근데 길면 길수록 불편하긴 해. 길면 길수록.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나마 그나마 낫다. 300초 하면 난 쓸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다른 게 너무 쓸 게 없어서. 그래도 뭐 실명 정도면은 일단은 뭐 그래도 솔직히 좋진 않죠. 자 처형자. 처형자의 진홍색 달걀 에드온을 사용하면 판결의식의 살인마의 본능 지속 시간이 1.5초 늘어납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해당 에드온의 보너스 지속 시간에 3초로 상용 조절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생존자가 딸기쨈 밟으면은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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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능력이잖아. 그거를 1.5초 증가시키는 거. 볼 때마다 너무 수치가 웃겨가지고 1.5초 늘린다고 이거 누구 코에 묻지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3초면 쓸만해요. 3초면 쓸만해. 삼각두나 몽구나 둘 다 에드온들이 너무 구데기 같은 에드온들이 많아서 이 정도면 쓸만해. 두 배 상향이잖아. 진짜 극과 극이다. 애초에 이렇게 만들지 말지. 클라운. 빨간 머리에 새끼손가락. 이거 왜 락만 떨어져 있냐. 빨간 머리에 새끼손가락. 락을 띄었네요. 에드온은 굉장히 강력하며 생존자가 병에 맞으면 곧바로 한방이 되어서 쓰러지죠. 과거의 업데이트 통해서 일부분 너프했었지만 아직 다른 에드온에 비해서도 강하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 이 에드온은 병 최대 소지량을 3개 감소시킵니다. 기존 2개예요. 이럴 거면 그냥 병 소지량을 2개로 고정시킨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래도 여전히 강하긴 한데 캠핑 같은 거 여전히 매력이 있는데 확실히 난이도가 좀 높아질 듯? 밝은 빛 상호작용 제거. 데바데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게임에는 3명의 킬러만 존재했습니다. 3분의 1의 기회일 때 트레퍼를 대비해서 공구통을 챙기거나 레이스를 상대하기 위해 손전등을 준비했었죠. 그쵸? 하지만 살인마가 로스터가 늘어남에 따라 이런 메커니즘이 적절하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살인마는 생존자 아이템과 상호작용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 부당하게 처벌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트레퍼의 곰덕을 파괴하는 상호작용 시스템을 제거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놀랍게도 뉴비분들은 모르실 텐데 예전에는 덫구의 곰덕을 사보타지 능력으로 파괴할 수가 있었어요. 충격 그 자체죠?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다양한 살인마 능력과 손전등 상호작용 기능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레이스 오! 그래 이거 너무 하긴 해서 레이스를 조지는 화상기능 화상 손전등 얼마나 킬러가 유약하면 이 후라쉬를 비췄다고 화상을 입냐? 이 기능 제거 너스 레이스와 아찬가지로 너스 또한 전멸 중에 화상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제거했습니다. 이거 사실 큰 의미는 없었죠. 예술과 생존자들은 까마귀를 겁주기 위해 손전등을 비출 수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사용하지 않고 까마귀를 쉽게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능 제거됩니다. 해그 손전등은 해그의 환영덧을 카운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근처에 있는 덫의 오라를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전등을 비추며 덫이 파괴되죠. 손전등 효과를 제거하면 생존자는 덫을 없애기 위해 밟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영덧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제 생존자가 덫을 발견하면 덫이 작동하지 않도록 웅크린 다음 몇 초간의 긴 행동을 수행해서 함정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모든 생존자가 덫을 제거할 수 있지만 훨씬 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또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손전등을 가진 생존자가 추격 도중 해그의 덫을 파괴하는 걸 방지합니다. 이제 손전등으로 해그 덫을 제거할 수 없어요. 대신에 앉아서 이제 좀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 작업을 하면 그때 저 덫이 제거되는 걸로 이건 해그 확실하게 버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해그의 문제는 프레쉬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좀 다른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은 해서 이거를 펼치해준다고 해그의 픽률이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깊은 균열 단계 작년 말 깊은 균열이 공개되어 이미 CC단계에 도달한 플레이어가 계속 균열을 진행해서 추가 의상을 얻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했죠. 툴 접 토먼트 미드 챕터 업데이트에서부터 깊은 균열 보너스 단계를 일반 균열과 더 잘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시각적 요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꺼운 책의 경우 최신 챕터의 이야기가 다음 책에서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 앞으로 출시되는 모든 새로운 오리지널 챕터는 비슷한 방식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캐릭터의 이야기를 보다 자연스럽고 흥미롭게 확장해 나갈 것 라이선스가 부여된 챕터 그러니까 이제 콜라보 챕터를 말하는 거죠. 콜라보 챕터 준구 바이오 아자드 이런 거 과거의 고페와 빌 오버백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확장하고 싶지만 라이선스 캐릭터들은 자체 프랜차이즈의 소유임으로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라이선스가 부여된 챕터와 관련된 두꺼운 책에는 오리지널 캐릭터가 대신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좋아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전에 출시된 캐릭터들도 새로운 책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이번 달 개발자 업데이트가 끝났습니다. 한번 총평을 해볼게요.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뭐 뒤집어지고 빡친다 그러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한 것만큼 빡치진 않았어요. 일단은 개념 패치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되잖아. 블러드웹은 정말 너무 좋은 패치 너무너무 원했던 패치고 랭촌 날 블러드 포인트가 막 300만 개 쌓여있잖아. 그거 어느 세월에 다 찍냐고. 농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재봤는데 300만 블러드 포인트 찍는 거 진짜 한 25분 걸려요. 정말로 내가 재봤어 시간을. 방송 켜고 해봐도 25분 동안 그거 찍고 있더라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건 이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가장 걱정했어. 이 부분을 왜 걱정했냐 보여드릴게요. 우리 트게터에다가 올려주신 치키브리키 보드카님의 글인데요. 모바일 대바데 같은 경우는 공포 범위를 이렇게 심장으로 알려준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 보여요. 킬러에게 이제 뜨는 오라가 아니라 생존자에게 뜨는 오라예요. 이게 뭐냐면 킬러 위치야. 이게 킬러 위치. 심지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면 점점 빨개져. 이러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오면 이거 엄청 빨개졌죠. 여기로 안광까지 나오잖아. 심지어 스피릿이 어떻게 오는지도 보이고요. 여기 벽 넘어도 보여요. 모바일 대바데는. 난 이렇게 대바데 그... 혹시 나오게 된다면 진짜 확실하게 접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도 않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안 나왔어요. 제가 딱 예상한 대로 가운데 심장만 두둥두둥 거리는 거 킬러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커지게. 그냥 그 정도로만 해서 이 정도 패치는 납득 가능한 것 같아. 심장만 나오면은. 공포 범위가 방향이 이제 모르는 거지 킬러가 나에게 얼만큼 다가왔는지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딱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패치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패치는. 저는 나는 이거 안 쓸 것 같아. 괜히 굳이? 굳이 불필요하게? 어차피 공포 범위 알잖아 우리 여러분. 어느 정도 킬러가 다가왔다. 그래서 딱 적절하게 패치가 된 것 같다. 그래서 난 여기까지도 만족했어. 노래 틀면서 할 때 그럴 수 있겠다. 노래 틀면서 할 때. 내가 뭔가 듣고 싶은 노래가 꽂힌 노래가 있어.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대바데 하고 싶어. 생존자를 하고 싶어. 킬러는 절대 못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생존자로 노래 들으면서 게임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 피해 우드마가 조금 아쉬웠던 게 대바데 개발진이 말하는 거 보면은 색적이 생존자가 킬러 색적하는 게 너무 쉽다. 근데 나는 그런 경우 반대로 얘기하면 킬러도 생존자로 색적하는 게 쉽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맵은. 그래서 나는 붉은 숲같이 굉장히 색적하기 어려운 맵도 있어야 되고 레리맵처럼 색적하기 어려운 맵도 있어야 되고 색적하기 쉬운 맵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얘네는 그렇게 생각 안 하나봐. 혹은 그게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했나봐. 그런 건 조금 아쉬웠지만 의도는 좋았어요. 가스웨브는 굉장히 환영하는 패치. 이거 너무 맵이 노잼이었어. 그 맵이 쭉 폐차장으로 이어져가지고 폐차 산더미로 이어져가지고 바로 코앞인데 막 너스 같은 거는 금방 날라가고 뚜벅이는 평생 돌아가야 되고 근데 여기부터가 좀 할 말이 많아요.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끝까지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좀 길게 얘기를 하자면 물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그렇게까지 크게 충격받진 않았는데 일단 치료 기본 속도가 그럼 몇 초가 증가한 거죠? 8초가 증가했죠. 그럼 수치적으로 얼마냐면 무려 50%예요. 50%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심지어 아래쪽에 뭔가 조정이 될 줄 알았는데 깊은 상흔을 유발하는 이제는 아마도 내 예상인데 깊은 상흔 그리고 출혈 얘네 진짜 1티어 디버프로 떠오를 듯 지금은 1티어 디버프가 탈진이잖아요. 근데 탈진이 아마 1티어 디버프에서 내려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게 아니라 1티어 디버프가 깊은 상흔에서 출혈이 될 것 같아. 다잉라이트 같은 것도 메타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타나토를 재검토해볼 수도 있어요. 재검토해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혹은 이제 원감 대신 원감이 이제 또 쓰레기 되잖아. 원감 쓰레기 되잖아. 이 대신에 고통의 선물 그러니까 핀헤드 퍽이죠. 최초의 재앙의 갈고리 이거가 쓰일 수도 있어요. 지금도 사실 저는 굉장히 애용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저는 저 핀헤드 퍽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데 더 좋아질 거예요. 더 좋아질 거다. 고통의 선물 굉장히 떡상할 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치료 시 이미 14%인가 발전기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고 돼지잖아. 그래서 깊은 상흔이랑 출혈을 동시에 부여한단 말이야. 지금 1티어를 다 해주는 거죠. 발전기 느리게 하는 거랑 1티어 디버프가 될 깊은 상흔 출혈을 다 유발하니까 16% 16% 16% 느리게 하는 거.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좋죠. 그쵸 그쵸. 다잉라이트, 타나토, 고통의 선물로 이제는 아마도 아마도 그런 메타가 올 거예요. 여러분 제 추측이에요. 추측인데 발전기를 진척도를 깎는 메타가 있고 발전기를 봉쇄하는 메타가 있고 혹은 주술 토템으로 발전기 견제하는 메타가 있고 잘 오진 않았지만 극한의 대인전 메타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발전기 수리 속도를 늦추는 메타가 있거든. 제가 봤을 때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메타가 이렇게 될 것이다. 발전기 수리를 늦추는 메타. 발전기 진척도를 깎는 메타 대표적으로 뭐 있죠? 쌍값 메타죠. 발전기를 봉쇄하는 메타. 이거는 부정한 개입, 교착상태, 특히 이제 차단 스위치 이런 거 썼었던 메타고요. 그리고 주술토템으로 발전기 견제하는 건 루블 메타. 극한의 대인전 메타는 사실 별로 온 적이 없는데 정말 옛날에 밤브르탈 같이 끼던 때. 근데 이제 이런 메타가 올 것이다. 고통의 선물, 돼지. 돼지도 이제 결국에는 발전기 수리 속도는 아니지만 치료 속도를 엄청나게 늦출 수 있는 거니까. 또 뭐 공속. 그런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거 뭐 있죠? 타나토 말고. 다잉 라이트. 타나토. 마인드브레이크. 마인드브레이커는 제가 봤을 때 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튼 마인드브레이크 같아.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아. 프랭클린 같은 걸 쓸 수도 있고요. 프랭클린. 그래서 어찌 보면 어찌 보면 더 다양해요. 사실 여러분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데바데에는 진척도를 직접 감소시키는 것만큼이나 수리 속도를 늦추는 퍽이 은근히 많거든. 은근히.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른 퍽들에 가려서 안 쓰이고 있었어. 근데 이제는 이런 퍽들이 고루고루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봤을 때 메타 변화가 긍정적일 것 같긴 해요. 발전기 관련한 혹은 이제 발전기 운영 관련 메타. 제가 딱 가장 좋아하는 운영 플러스 대인전이 고루고루 중요한 메타가 발전기 수리 슬로우 메타라고 할까요? 발전기 슬로우 메타? 발전기 슬로우 메타라고 할까요? 이런 메타가 딱 운영이랑 대인전이 고루고루 중요한 것 같아. 왜냐? 로밍력이 좋은 사다코 그리고 난전력이 좋은 고패 직소 이런 애들 특징이 뭐예요? 돼지 같은 거 공속 같은 거 잘 어울리죠? 잘 어울리죠? 쌍둥이 이런 애들 돼지 같은 거 공속 같은 거 잘 어울리잖아. 즉 운영 능력이 뛰어나면 치료 강요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월하다. 뭐 종구도 마찬가지. 그리고 대인전 측면에서도 나쁠 게 없어. 사실 방구 이런 애들 공속 채용 많이 하잖아요. 대인전 하는 킬러들은 기존에 쓰던 거 원감이 너프당하긴 했지만 고통의 선물도 결국에는 갈고리에 걸어야 되잖아. 발동 조건이 갈고리에 많이 걸수록 유리하단 말이야. 많은 생존자를 자주 걸수록 유리하단 말이야. 그 재앙의 갈고리들 특징이. 그래서 대인전을 하는 애들은 주로 고통의 선물 같은 걸 많이 끼지 않을까. 그래서 뭐 쌍둥이 같은 거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종구도 메타 변화로 인해서 살아남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사다코 같은 이런 킬러들 뭐 드레지 같은 킬러들 이런 킬러들도 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걔네는 난전 유도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킬러들이니까. 반면 소금물이나 이제 과충전 그리고 숨을 곳 없음을 쓰던 그런 어떤 기존의 플레이 방식 이제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발전기 손상 메타 이제 사라졌음. 과소폭 다 갔어. 다 쓰레기 돼가지고 이제는 발전기 직접 손상 메타에서 벗어났다. 메타가 완전 변했다. 100% 바뀌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은 긍정적이야. 다만 내가 불안한 건 이거예요. 불안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인데 이거 대깨발 메타를 너무너무 촉진 그러니까 가속시킨다. 이게 뭔 말이냐. 치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생존자가 집착하는 게 뭐냐. 치료를 집착하는 게 아니고 회복력이랑 자기 증명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계속 엄청난 게 많은 발전기 수리 관련한 턱을 껴서 치료 안 하고 대깨발을 하는 거야. 치료가 어려워? 그럼 아예 발전기를 그냥 다 잡자.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거지. 물론 이거 자체가 킬러에게 유리한 메타임은 맞아요. 킬러에게 유리하면 유리할수록 생존자는 발전기 대깨발에 집착하게 되고 킬러에게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킬러는 발전기 견제에 집착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킬러에게 유리한 메타라는 것에서 방증이기도 해요. 이런 이 얘기가. 그런데 나는 이 메타가 생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잼일 것 같아. 킬러 입장에서는 확실히 버프예요. 확실히 버프라고 말할 수 있고 재미있을 거야. 턱들도 다양해지고 또 메타가 크게 변해서 나오는 킬러도 다양해지고 이런 점은 좋을 거야. 그러나 생존자 입장에서는 어... 퐁수님 퐁수님이 살미니스트로서 생존자 입장까지 생각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게임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생사를 다 고려한단 말이야. 항상. 언제나. 이게 너무 노잼일 것 같아. 그냥 치료도 안 하고 대개발하고 그러다가 우리 팀한테 이제 어떻게 치료받고 결국에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생존자 분들이나 킬러 분들이나 다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개발진은 개발진은 명확히 제시했어. 뭐를? 협력게임으로서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했어. 그래서 너네 치료하고 싶으면 치료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지. 오히려 지플메타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치료 안 하고 덱개발 하니까 어... 지플도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플도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아. 애초에 지플이 강한 이제 쌍둥이 이런 킬러들은 더더욱 그렇고 쌍둥이 드레지 이런 킬러들은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 같아. 개인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 같아. 자기 증명도 그래서 너프 안 당한 거야. 협력이잖아. 협력 플레이를 요구하는 퍽은 전부 너프를 피해갔어. 그리고 오히려 개인 플레이를 강조하는 퍽 포제 뭐 데드아드 이런 거는 전부 지금 바뀐 방향에 보세요. 방향성을 보세요. 전부 타인 치료용으로 바뀌었죠? 타인 구조시 발동으로 바뀌었죠? 이게 뭐다. 즉 협력을 강조한다. 라는 걸로 대발진이 이게 전반적으로 뭔가 음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명확한 일관성 아주 명확한 방향성 협력 플레이 강조 그래서 솔큐 버프도 한 거야. 그치 그치 그러니까 자기증명 같은 게 너프를 피해간 거죠. 너네 더 치료하기 힘든 거 알아. 너네 개인 플레이 하기 힘들어진 거 알아. 생존자 분리해진 거 알아. 그러니까 자기증명 같은 거 끼고 발정에 빨리 돌려. 근데 그러려면 협력을 해야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방향성이 완전 보이죠. 큰 그림이 있는 거죠. 큰 그림은 확실하게 보인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점은 이런 플레이를 선호하지 않는 게 한국 커뮤니티예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플레이 협력 플레이를 선호하지 않아. 한국 커뮤니티 이제 한국 유저들은 막 순식간에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쉽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어그로 플레이와 어떤 개인 플레이 그렇지. 하드캐리 플레이 이런 거를 선호해요. 사실 많은 경우가. 그래서 한국 유저들 특히 이제 한국에서 생존자 메인 유저들은 굉장히 노잼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 이 메타가. 나는 그게 걱정인 거지. 그게 걱정. 앞으로는 계속해서 생존자 같은 경우 호재 같은 거 떡락하고 데드완 떡락하고 타인을 치료했을 때 이득 보는 펍 발전기를 빨리 돌리는 펍 이런 것들이 1티어로 군림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개인풀보다 겐풀보다 협력풀에 유리한 펍들 이런 펍들이 이제 더 세질 것이다. 왜냐면 그런 식으로 메타가 실제로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패치에 만족하는 거냐 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너무 좀 극단적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은 건 보여. 그러나 그러나 너무 극단적인 과도기가 없는 제가 봤을 땐 이거 제2의 대격변 패치 이 치료 느려진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그렇지 딴 방향으로 대체하겠죠. 딴 방향 대체 라는 게 이제 메타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소금물이랑 과충전을 대체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발전기 직접 손상 메타 이제 과소폭 메타 이거에서 이제 발전기 슬로우 메타로 다잉 라이트 타나토 혹은 이제 아까 말했었던 뭐 돼지 뭐 공소 고통의 선물 제가 봤을 때 고통의 선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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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핵심이 될 듯 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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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이 될 듯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더 얘기할 거 여기에 기어헤드 이제 퍽을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난 좀 놀랐어. 기어헤드가 굉장히 과하게 버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난 이거는 또 대바대 개발진이 깨달은 것 같아. 대바대 개발진이 지금 일관성은 확실하게 보이는 게 색적 퍽을 대부분 사기로 내줘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옛날 색적 퍽 볼까? 밭을 40m 바깥에 생존자 잠깐 오라감지 막 이런 거였잖아. 발전기 돌아갈 때마다 돌아간 발전기 근처 생존자 오라감지 이거 이제 그 격렬한 중얼거리 위스퍼 옛날에 위스퍼가 1티어 펑 막 이랬었잖아. 근데 지금 퍽들 보세요. 발전기 손상 시 24m 킬러 기준 모든 생존자 오라감지 심지어 6초인가 5초 그리고 이번에 기어헤드도 여기 여러분 효과 읽어보세요.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이 정도면 굉장히 크게 색적 퍽을 밀어준다. 여기서 내가 이제 약간 전혐 조금 할게요. 전구 같은 킬러가 점점 더 근데 이제 약간 전구는 약간 좀 다른 경우는 다른 경우인데 전구가 이제 트리키 플레이의 강점 있잖아. 그리고 이제 뭐 치료 변전이라든지 혹은 이제 공속돼지랑 잘 어울린다 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강할 수 있어. 그래서 전구가 이제 더 이상 전구의 특장점은 색적입니다. 하는 말이 옛말이 되고 어떤 치료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 이런 점에서 굉장한 강점이 있는 킬러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전구 같은 킬러. 그래서 오히려 전구가 떡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원감. 원감 고임. 그냥 쓰레기. 안 써. 절대 안 써. 희생제당 최대 4번? 게다가 골고루 걸었을 때 발동? 첫 걸만 발동? 이게 딱 떠오르는 퍽이 있어. 암울한 수용. 암울한 수용. 진심. 암울한. 암울한 수용이 낫다. 암울한 수용의 효과. 모든 생존자를 각각 첫 걸 성공시 모든 발전기 40초간 봉쇄 플러스 집착자 오라감지 이거거든요. 되게 쓰레기 같죠? 근데 놀랍게도 이제 원감이 더 쓰레기 돼. 원감이 더 쓰레기 돼. 호재도 출시할 때 언제가 왜 이래 바꾼 거지? 팔아먹었으니까. 단순하죠. 팔아먹었잖아요. 많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원감 채용하느니 진심으로 말하는데 그냥 암울한 수용 쓰세요. 이게 최소한 적어도 한 명 갈고리 보장함. 아 그림자 미행은 여전히 좋지. 그림자 미행은 여전히 괜찮죠. 그런 점에서 원감은 고인됐고 지나친 열성은 호재류를 사용할 때 충분히 채용할 법하다. 문제는 힐호재가 쓰레기가 되어서 아니면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 과연 힐호재가 너무 쓰레기가 됐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인식을 변화할 때야. 인식을 변화할 때야. 인식을 바꿀 때야. 겐플 혹은 우리 팀을 적대시 하지 말고 합력 플레이를 해야 효율이 잘 나오는 그런 메타가 된 거잖아. 그런 메타로 얘네가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인식을 내 바꿔. 그치 팀워크 퍽도 마찬가지예요. 니오라보님. 이제 다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게 어떤 말인지 알겠죠? 일관성이 보인다고. 데바드 개발진. 인식을 바꿔보면 호재가 나쁘지 않을지도? 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당장은 뷰딱처럼 보이긴 해. 지금 당장 뷰딱처럼 보이긴 해. 그래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식물학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 1티어 퍽. 식물학 지식이 1티어 퍽이 될 것 같고 자일식물학을 더욱 많이 채용할지도. 라는 생각이 들고요. 독학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니까 호재 별로 같다. 굳이 호재 안 써도 될 것 같다. 내면의 힘. 내면의 힘. 재밌는 의견이다. 재밌는 의견이다. 이제는 호재가 의미 없잖아. 호재가 큰 의미 없잖아. 그러니까 마음껏 토템을 깔 수 있어. 그러니까 내면의 힘으로 돼지 같은 거 카운터치면서 조금 더 빨리 치료한다. 개인 플레이를 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내면의 힘 쓸 수 있겠다. 혹은 이제 메디킷을 더 자주 활용하기 위해 내면의 힘으로 이제 치료하는 거 플러스 그 뭐죠? 견고함. 이런 거 플러스 약제약. 이런 거. 괜찮을 듯. 그래서 별별 독특한 세팅이 자주 나올 거야. 퍽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긍정적 인 것 같아. 퍽 다양성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도 대기업변 이전보다 훨씬 다양하지. 대기업변 이전에 솔직히 말하면 대학 할지 시계 그냥 막 이런 거 밖에 안 들었잖아. 아윌 이런 거 밖에 안 들었잖아. 그거보다 훨씬 낫지. 교착 상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발전기 슬로우 하는 그런 퍽들도 연구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치. 미쿠라이프님이 말하신 거의 핵심이 뭐냐면 메타를 자주 바꿔라. 이거 제가 예전부터 계속 한 말이잖아요. 예전부터 내가 계속 한 말이야. 완벽한 메타, 완벽한 밸런스는 없어. 고인 메타, 고인 밸런스만 있어. 그러니까 메타를 자주 바꿔서 새로운 걸 사람들이 계속 접해야 게임이 재밌어. 그러니까 큰 패치를 자주 해야 돼요. 자주 자주 패치해야 돼. 내가 개발진행이 바라는 건 완벽한 패치가 아니라 자주 패치하는 거야. 자주 패치. 진짜 말도 안 되는 노개념 패치 이런 것만 아니면. 기존 메타는 완벽한 메타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도 없는 게임이고 애초에 이 게임이. 그래서 일단 대하 얘기. 일단 이거는 좀 반대예요. 일단 첫 번째로 런구나 총구. 피네드처럼 대하를 씹을 수 있는 킬러도 애초에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캠핑을 한다 그러면. 그냥 구해지자마자 한 대 때리기. 그러면 이제 비공개 대하 전부 무효거든. 그러다 보니 이게 난 충분히 데드하드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 이런 퍽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북미 쪽에서 굉장히 심하게 징징대는 거. 이제 퍽으로 두 가지가 대하랑 폭발이었어요. 폭발 갔잖아? 야이씨 그럼 대하도 너프해야지! 하고 이제 눈깔 뒤집어 까는데. 지금 데바드 개발자 상황이 어때요? 해골상인 냈죠? 해골상인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눈치 봐야죠. X 됐잖아요. 이번 디엣이. 그러니까 눈치 봐야죠. 그러니까 북미 눈치를 봐가지고. 아 예예. 대하 어떻게든 조정하겠습니다. 대하 어떻게든 조정하겠습니다 해서. 그 리턴은 냅뒀는데. 리스크를 너무 초 슈퍼 울트라 하이퍼 리스크로 만들어 놨어. 대하 빠지면 너프는 어떻게 막냐고? 솔직히 말하면 대하 있을 때도 잘 못 막았어. 이게 아마 구출할 때마다 활성화인 것 같아요. 비활성화라는 게 일회용이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설마 일회용이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쓰레기 퍽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도 나는 대하가 굳이 그렇게까지 막 너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좀 과해. 대하 너프는 과해. 여기 살인마 업데이트 좀 걱정했는데 이것도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나마 다행. 일단 에돈 의존도가 높고 에돈 다양성이 구린 킬러들. 이게 이제 제가 킬러 티어표 매길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라 그랬잖아요. 제가 킬러를 평가할 때 사람마다 킬러 평가 기준이 다르잖아. 저는 킬러 티어표를 매길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플레이 다양성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 지금 나오는 애들이 피그, 악귀, 몽구, 그리고 삼각도. 클라우는 약간 예외지만요. 어... 힐빌리. 공통점. 이것도 공통점 일관성이 있어. 에드온이 전부 쓰레기인 애들이야. 혹은 에드온이 너무 쓰이는 것만 쓰이는 애들. 그래서 피그 같은 경우는 저거를 버프해 준 게. 존의 진료 기록을 버프해 준 이유가 그거라는 것 같아. 암살 피그 적극적으로 해봐라. 이런 플레이 해봐라. 라고 밀어주는 것 같아. 피그는. 저거랑 이제 빨간색 아만다의 편지 쓰게 되면은 실레맨 메퍼링 썼을 때 유튜브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거 재밌거든. 아만다 편지 이온 암살 플레이. 뭐 그런 거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악귀는 솔직히 근데 좀 버프가 미약한 것 같아. 몽구는 원래 쓰레기인데 좀 덜 쓰레기 된 느낌. 저 에드온에 한해서. 삼각도는 좀 채용할 만해요. 저거 이제 두둥 두둥. 두둥 두둥 살인마의 본능. 저거 좀 채용 가능성 있다. 왜냐하면 기존 에드온들이 너무 무려서. 힐빌리는 근데 약간 좀 이게 아이러니한 게. 가장 잘 쓰이는 쌍판화. 사실은 가장 잘 쓰이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쓰이는. 유일하게 쓰이는 쌍판화 너프. 그리고 데인저는 버프. 로밍력은 너프거든요. 약간 뭐 플레이 스타일 변화라고 해야 되나요. 로밍력을 좀 약화할 테니까 데인저는 조금 더 잘해봐라. 뭐 이런 느낌. 솔직히 안 좋게 말하면 그냥 캠핑해라. 캠핑해라로 보여.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보여. 로밍 가기보다. 그럴반에 준구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큰 버프들은 아닌 것 같아요. 큰 조정들은 아니야. 그나마 큰 거는 이제 한방방구 정도. 한방방구가 좀 쓰기 많이 어려워졌다. 이거가 큰 거지. 이게 큰 거지. 큰 거란 이런 거지. 프레쉬너프. 그래. 난 데바대. 난 믿고 있었어. 난 믿고 있었어. 난 데바대 개발진 믿고 있었어. 프레쉬버프. 솔큐버프 이후에 뭔가 킬러 전반적인 버프. 세부적 버프. 할 줄 알았어. 근데 잠깐 핵결샹인. 핵결샹인 때문에 너무 실망했던 것 뿐이야. 믿고 있었어.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지금 종구 후레쉬 전혀 이제 안 먹히고요. 은신 상태에서 후레쉬에 화상 있는 말도 안 되는 컨셉 삭제 됐고. 그럴 바에 덮고도 자기 덮 밟는 거 좀 삭제해 주지. 여튼 너스 예술과 해그 같은 경우도 후레쉬에 좀 면역이 되었다. 특히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해그랑 레이스인데 레이스가 제일 클 것 같아. 얘가 제일 클 것 같아. 해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원래 안 나오고. 원래 안 나오는 수많은 이유 중 하나가 후레쉬인 것 뿐이라서. 그냥 안 나오는 수많은 이유가 많아. 근데 레이스는 원래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처하는 방식이 후레쉬였단 말이야. 이게 이제 사라지면서 종구에 대해서 훨씬 더 고평가할 수 있게 되는. 종구는 계속해서 A티어 이런 거에 머물 것 같아. 제 기준에서는. 전반적으로 걱정되지만 만족한다? 라는 느낌.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부탁 부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과소폭이 너프 됐다. 너무 화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치료 너프가 훨씬 크다. 라고 느껴짐. 그래서 치료 너프로 인해 메타가 급변할 텐데. 여기에서 약간 애매했던 위치. 특히 이제 고통의 선물.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통의 선물. 이런 퍽들이 적극적으로 채용되어서 메타가 변화될 것. 이라는 거에서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회복력은 지금도 대세퍽인데 더 대세퍽. 필사의 조치 괜찮겠다. PMAR이도 괜찮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생각보다 대바대에. 치료 관련한 킬러 퍽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다 안 쓰여. 왜냐? 발전기 직접 이제 깎는. 진척도 감소 퍽들이. 진척도 감소나 봉인 퍽. 이런 게 대세니까. 근데 이제 얘네가 너프가 되고. 치료도 함께 너프가 되면서. 너네. 발전기 진척도 감소하지 말고. 발전기 슬로우 메타를 해볼래? 치료 관련한 걸로 장난질 해볼래? 하는 그런 메타가 온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제가 봤을 때. 킬러 퍽 다양성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킬러 메타 퍽 예측. 순위 상관없이. 고통의 선물. 피에메아리. 그리고 돼지. 이거 완전 완전 대박. 돼지 퍽. 그리고 온갖 깊은 상은. 유발 에드온 들. 뭐 마인드 브레이커. 뭐 타나토. 사실 좀 아리까리 하긴 하는데. 타나토. 다잉 라이트. 뭐 너스콜링 같은 거 채용할 수도 있고요. 킬러에 따라서. 온갖 깊은 상은 유발하는. 뭐 그런 퍽 에드온. 피에메아리. 돼지. 고통의 선물. 제가 미는 건 고통의 선물이에요. 치료 메타인 것 같은데. 웨꾸 너프겠죠. 웨꾸는 간접 너프 당한 것 같다. 웨꾸는 간접 너프 당한 것 같아. 왜냐면. 어차피 치료하고자 하면. 8초만에 치료 가능. 어. 기존에는 치료했을 때. 원감이랑. 원감. 혹은 뭐. 과소. 이런 거를. 썼는데. 이제는 이게 다. 중딱 됐으니까. 얘야말로 교착을 어떻게든 빨아야겠는데. 고통의 선물을 못 쓰잖아. 그렇지. 치료 메타 자체가. 웨꾸랑 관련이 없으니까. 웨꾸 너프. 간접 너프라고 볼 수 있겠죠. 런구 같은 애들. 굉장히 떡상할 수 있겠죠. 런구랑 웨꾸랑 다른 이유는. 웨꾸는 8초만에 치료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웨꾸는. 최대한. 빨토 세팅. 위주로. 해야 할 것 같아. 빨토 대인전. 그러니까. 쌍사과나. 쌍사과. 혹은 이제. 샤워실 부족 세팅. 아니면 제가 말했었던. 그. 핏빛 인장. 이런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아. 어. 뭐 타나토를 다시 채용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난전메타니까. 불협화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색적 퍽으로는 불협화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해골상인이요. 해골상인 어떻게 될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 관심 없어요. 뭐 뒤지시든지. 말든지. 참고로 제가 어제. 데바데. 이제. 업데이트하고. 해골상인을. 열판. 정도. 해봤어요. 전부 올킬 했거든요. 전부 올킬 했어요. 전부. 확실히. 수성전 약해졌어. 근데 여전히 쎄. 근데 여전히 쎄고. 데인전은 확실히. 좀. 나아졌다. 예전에는 못 때리던 거 때릴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뭐. 적당한 조정인 것 같아요. 플레이 스타일 약간 변경하는 거. 치료 안 하면 어둠과 마주보기 계속 발동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과 마주보기. 이거 효과가. 첫 탓. 첫 탓 아즈네. 첫 탓 아즈네가 빈사거나 혹은 건강이 되지 않으면 계속 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둠과 마주보기를 위시한 주술 퍽도 은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던. 사냥의 전율. 어둠과 마주보기. 루인.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호프를 끼던지 아니면은. 불멸을 끼던지 아니면 짭토. 저는 이제 짭토를 많이 끼는 편이긴 한데. 짭토. 아니면은 뭐. 여기에다가 피해 호의. 공중통제. 뭐 이런 거 끼는 경우. 이런 주술사 세팅. 감지 불가능 킬러들 위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메타 대격변 될 것 같다. 룰블 팬티메트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주술 메타가 올 수도 있어. 왜냐하면 주술 퍽으로 발전기 견제하는 게. 거의 대부분 그. 느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 느리게 만드는 효과. 그러니까 이제. 발전기 슬로우 메타. 지금 이제. 발전기 손상 메타에서. 발전기 슬로우 수리 메타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메타로 이제 이동하고 있잖아. 그럴 때 이제. 루인이랑. 팬티멘토 같은 게. 괜찮을 수 있죠. 럴러바인 효과 자체가 쓰레기라서. 종구는 대박. 지금 여기서 이제 기뻐할 킬러. 난전 유도형 킬러들. 대표적으로 이제 종구. 타다코. 드레지. 고패. 직소. 또 난전 유도형 하는 킬러. 평타 이제 많이 치는 킬러. 아 쌍둥이. 오니. 오니는 좀 특수 케이스. 난전 유도형보다 이제 치료를. 안 할수록 좋은 거니까. 뭐 이런 킬러들 되게 좋을 거 같고. 좀 슬퍼할 킬러. 슬퍼할 킬러는. 웹구. 우리 웹구 어떡해. 우리 웹구. 치료는 애초에 지금. 8초만에 끝나고. 웹구가 메타랑 너무 안 어울릴 거 같아. 물론 그래도 빨토 같은 걸로. 대책을 세우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안 어울릴 거 같아. 메타가. 터널링 위주 킬러들. 터널링 위주 킬러들. 터널링 위주 킬러들. 얘네는 한 놈만 패. 이런 느낌이잖아. 운영보다. 이게 사실 운영이. 부려서 한 놈만 패는 건데. 삼각두. 네메시스. 그런 킬러들. 얘네는 좀 별로 일등. 총구. 그리고 캠핑 위주 킬러들도. 준구. 준구는 진짜 그냥 뭐 간접 너프밖에 없네. 그냥 다 전부 다 간접 너프네 그냥. 준구. 그리고. 토구. 지훈이 형은 대하 사라져서 좋아하려나. 총구. 이런 킬러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근데 난전 유도하는 킬러들은 좋아할 것 같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종구가 굉장히 강해진듯. 원래는 제가 역병을 종구보다 더 높게 평가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만약 이렇게 메타가 내 예상대로 치료 관련 퍽 이제 메타로 간다. 하면은 종구 역병 이렇게 될 것 같아. 수도사 뛰어넘을 수도 있어. 너스불종 될 것 같아. 지금도 안 그래도 괜찮은데. 그리고 제가 좀 애정하는 드레지 같은 킬러는 훨씬 좋아질 듯. 생존자가 치료 안 할수록. 많은 생존자가 다칠수록 유리하거든요. 나이트 폴이. 빨리 차요. 전구 같은 경우. 전구는 징벌 대인전에서 그 퀸으로 운영하는 메타. 훨씬 더 이제 올 것 같아. 전구 같은 경우. 이제는 1티어 디버프가 깊은 상은 그리고 출혈이 될 것이다. 그리고 플러스. 치료를 못 하기 때문에 인지 불가능도 떡상 할 것 같아요. 인지 불가능도 떡상. 그러니까 이게 종구라고. 이게 종구라고. 다 할 수 있는 거. 깊은 상은. 깊은 상은 출혈 유리하죠. 인지 불가능 유리하죠. 난전 유리하죠. 소모전 유리하죠. 그리고 후레쉬 이런 거 사라졌죠. 그러니까 종구가 그냥 지금 미칠 것 같아. 종구 S급 될 것 같은. 완전 S급. 이렇게 보니까 생존자가 오히려 더 불쌍하게 느껴지는 건 뭐지. 근데 나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저는 킬러보다. 저는 킬러보다 생존자가 더 싫어할 패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킬러보다. 왜냐면 킬러는 원감 없어도 치료 때문에 얻은 게 많아. 근데 생존자는 대하도 갔어. 뭐 치료 때문에 다 잃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생존자들이 협력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메타. 생존자 떡상알 퍽. 갱신. 필사의 조치. 그리고 자힐 식물학. 가장 뜰 것 같은 거 회복력. 이 친구는 그냥 완전 1티어 퍽이 될 것이다. 지금도 사기야 솔직히 말하면. 뭐 펭프. 뭐 스프. 견고함. 노련함. 내면의 힘. 근데 갱신이나 이런 거는 진짜 좋아질 듯. 그렇죠. 앞으로 메디킷보다 공구통이 필수일 듯. 생존자가 치료를 안 하고 대개발하는 메타. 더 심해질 거라. 공구통을 아예 그냥 치료하는 걸 아예 다 빼고. 회복력이랑 자증. 그리고 이제 탈진 하나. 나머지 이제 뭐 자기 취향한 취향껏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넣고 대개발 할 수 있어. 독학자도 괜찮을 것 같아. 독학자. 과집중. 잠복근무. 이런 거. 발전기 수리퍼. 생존자들 입장에서는 대개발하는 메타가 좀 재미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 제 예상이 항상 다 맞진 않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이번 패치. 걱정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생각은 갈 수 있고. 여기? 말했어. ver, 성경이 서로 도역하는 중에 항상 흥행하는 모습이 이거 한번 더 사람될서요. 정말 괜찮았어요.